유럽은 코로나랑 같이 살기로 선언했어요. 조두 선수 오늘 기분은 어떤가요? 제 기분이 방금 딱 갈렸어요. 어떻게요? 편안하게 풍경을 감상하면서 노래 부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질문이 들어오니까 어지러워졌어요. 수고하세요. 볼 수가 없어요. 볼 수가. 뭘 볼 수가 없어요? 태양이 너무 밝아요. 그러면 이렇게? 아이고 너무 춰라. 뒤로 뒤로 뒤로. 아이고 너무 춰라. 이게 뭔가요? 처음 나왔나요? 네. 나오니까 어때요? 나온 것 같아요. 나온 것 같아요? 네. 바닷가 근처로 오니까 바람이 솔솔 좀 부네요. 고으렁 패딩 어때요? 이렇게 바람이 불지만 너무 더워요. 너무 부온이 잘 돼서 덥다? 그런 느낌인 것 같긴 해요. 오랜만에 밖에 나오니까 어때요? 밖에 나오니까 이제 저희가 여기로 왔구나. 아이슬란드로 왔구나. 이렇게 느낌이 다시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호텔에만 있으니까. 호텔에 있으니까 아이슬란드인지도 모르고. 일단 일어났을 때 이제 바깥 풍경 보고. 아! 이제 아이슬란드구나 하는데. 나와 보이니까 더 체감이 되네요. 잘 찍어야 돼. 잘 찍어야 돼. 잘 찍어야 돼. 앵글 맞춰. 팍도 맞추고. 잘 찍어야 돼. 근데 우리 낙오 됐음. 바깥도 보이는데? 정신이 형 기사 한 번 하자. 저기? 같이 가주면은? 어 같이 가요. 그래. 저기 등산 나오거든. 여기? 기운이 나와. 오늘 안에 갔다 오겠지? 아니요. 20분 보일러. 하나 받는다 좋은 거 알죠? 그치. 우리가 니곳을 자꾸 올라가는 거지. 앞에서 가다가. 너 아직 10대잖아. 10대면 활발하게. 10대 끝자락이야. 이제 10대는 다른 게 없어요. 근데 끝자락이어도 10대잖아 아직. 아 근데 10대. 아 근데 10대. 아 근데 10대. 왜요? 왜요? 박사인데? 가능해집니다. 넌? 넌 수영할 줄 알고. 할 줄 아는데. 그치 없어. 총 하나 갈게요. 감사합니다. 다들 술 있나요? 지 The girls in the 80s And gravity I suppose The words amount The words amount The words amount The words She looks like a real friend She tastes like a real friend My wake will ask to fly But it can't help to fail I can blow through the sea It wears me out It wears me out And if I could be Who you wanted If I could be If I could be 아멘